내년 총선을 6개월 앞두고 향후 전국을 전망해보는 여야 토론이 잠시 뒤 생방송됩니다. 광주 MBC는 잠시 후 9시부터 시사토론 프로그램인 시사용광로 시간에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초청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향후 정치 상황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한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앞으로 총선 전국에 미칠 후폭풍을 분석하는 한편 여야의 민심잡기 전략을 조명합니다. 오늘 토론은 광주 MBC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 중계됩니다.